안녕! 성남사 입구입니다. 공기가... 아, 이제 가을 날씨에요. 가을 날씨. 뱃버터 동력합니다. 네, 안녕! 여름, 날씨는 온대간 데 없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낙엽이 굴러 내려옵니다 낙엽 구르는 소리 소녀들은 이 소리만 들어도 깔깔깔 넘어간다는 낙엽 구르는 소리 바람이 제법 차가워요 공기도 너무 신선하고 낙엽 구르는 소리 아 으 으 으 으 가을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콩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낙엽 떨어지는거 보세요 이런 나무도 속이 텅텅 비었는데 사라질까요? 돌멩이를 이렇게 많이 넣어놨네 속은 텅텅 비었는데 위에는 파랗게 사라져 있네 성남산에 올라가는 계곡입니다 물이 너무 맑고 여름에는 여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놀았을까요? 화면은 안 보인다 여기 아 물 내려놓고 봐요 가을 풍경입니다 돌멩이를 누가 박아놨나 저거 뭐야 저거 돌을 뚫고 나왔나가봐요 아래는 다 상했는데 공기가 코끝이 새해합니다 이런 날씨 강원도는 엄청 춥겠죠 바람도 제법 불고 바람도 제법 불고 바람도 제법 불고 빨리 드려놓을거예요 어디서 좀 해볼께요 새 kurik 손dam 아 이나무도 멋있다 이 나무도 멋있다 이 나무도 멋있다 이 나무도 멋있다 소서리 요리 이 나무도 멋있다 이 나무도 멋있다 그거는 이친 이 나무도 멋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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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선임들 참선중이에요 출입금지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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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위에 선임들이 참선중이신 곳 여기도 선임들이 귀가하시는 곳인가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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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가 좁게 추워보이네요 이 sector에 lot need 다른 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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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라고 들어갈께요 성남사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